믿음걸 승천 없이 4분의 4 박자 머선 1이고 비트 비트가 하나다 터마다 1이 된다 4비트가 넘으면 4비트를 잃고 뭘 얻는다고? 앞에 있는 이 아기입니다 이미 29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음 리피트 스키나 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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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방어 비트 죽어 비트 주세요 비트 발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비트 포션 13비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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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효과가 없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야 괜찮네 에어렐리 카운트타운 제프 리듬보소 렛이디 박타마토소스는 맛있네 렛이디 히어 푸테라 푸테로 뭐 뭐 요런게 있네 렛이디 2코어 36들 렛이디 코어 호 각자 헤헤 Ze 럼베어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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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베 되게 활성이 좋네 제프 프리건 어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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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락핀쉬 빅락핀 오오 괜찮네 낚실때 비트가 1일때 축을 얻고 버즈기를 사비트때 시비딜 소멸 괜찮은데? 피치 홈런 와 이거는 너부쓰기 힘드네 파이팅 과연 네베 제곱이요? 제곱이요구만 제곱이요구 제곱이요구 잔상 강화함 어떻게 됨 업그레이드 된 거 세상에 슬라임이 70분열 이와 오잉 에너지 펌핑 좀 잘해야 겠는데 에너지 없다 카라테카 펌 공격 피해가 두 배가 되지만 1비트 맞출 수 있다고?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러면? 1박댁 1박댁 2박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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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댁 2박댁 2박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워 캘리그라피 파워 카드 아직 구경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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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고있나? 쓰며...소대하님 와...72딜 잡 와...가... 시소 이번 톤에 피해를 바치하는 적에게 10의 피해 뭐임? 쓰레기 같은데 쓰레기 같은데 2번에서 턴 시작시사 인기 아 초커 골 받네 초커 특... 골 받음... 비트보소 컴버 4번 공격하면 배럴 아니 초커 개가... 오... 끝까지 채워줌... 대신 초커를 드리겠습니다 쥐달리기 배럴 배럴 랩 랩 랩 랩 랩 아뇨 뚱이인데요... ...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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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겠네 죽겠는데? 초커가 잘 못했다 커피브레이크 어.. 비트 고정이네 1비트 덱에서 쓰는 건가 보네 아니다 1비트 덱 아니어도 3비트 4비트 덱에서도 쓸 수 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예 왜 파워지? 5천성 아 나 죽어 5천성 호잇 호잇 에일리언 널리츠 1방어를 얻고 약한 잔상 오지같은 조커 안하여? 안하여? 못생김 진짜 초코한테 개 안좋은 카드네 초카 때문에 망했는데? 다음 캐릭터 attention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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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가 좀 약한 거 같은데 뭐 일단 더 해보자 아니 씹힘을 넣는다고? 뭐야 그냥 쓰레기잖아 오이 런치 바위에 우아처를 본받으십시오 모드 제작사림들 트라이 어게인 런치 바위에 런치 바위에 런치 바위에 하에에에에 Sure 런치 바위에 은 펠벨 레에에ie 스마트 엣 러버치 잽 잽 잽 잽은 괜찮지 않나? 선택지가 정말 많군 왜케 딜 쓰는게 없냐 아 뭐 똑같다 게임 아니 가드 먹어도 캐릭이 똑같애 밸류 높은 카드 없나? 퍼피브레이크 퍼피브레이크 약간 싸일디팩트 한데 싸일디팩트 퍼피브레이크 약한 카드에 많이 쓰는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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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잽 ust 스니키 스피릿 화살 맞았어 15피에 4비트에서 공짜 어? 뭔데? 와 비열한 어휴 멤버십 카드 안 좋은가? 좋은데 취소해야 되나? 어? 좋다 발화랑 발돌림 합쳐났네 발발 도심 음 중가로 시머랑꾼이님 실망입니다 너무 나은 거 아닌가요? 저 캐릭터 음 도착 DJ 스그라쇼 이번 턴 다음 카드가 괜찮을 것 같은데 리피트 주는 거 스그라쇼 스그라쇼 우 음 음 음 왜 개학하지 근데 아이다 뭐 아으음 표창빨로 벨류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야기해요 레디 러블업 첫 카드가 첫 카드가 룬피 룬피는 든든하지 룬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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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완전 서순캐네 에너지 얻는 카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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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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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객도 약간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네 파티 크래커 하나만 정해서 하나만 집어야겠다 그래야 좀 상성이 맞겠네 으아 어허 컴보 잽 콤보만 써도 되게 쓸 것 같은데 조조 컴보가 모자라 음 너무 약하고 오예 효과음이 혜잔데 비트 하나 바뀔 때마다 일로 바뀌는 거 비트 포션 비트를 얻습니다 포션이 있다고? 나도 필요한 듯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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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잡 잡 잡 미친 서순 캐릭터 포션이 랩 카드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어? 아 음 실수했네 스크라쳐 시잉 헤븐 시잉 헤븐 어? 어렵네 시잉 헤븐 음 제 짓 없음 리드미컬하게 편해 시잉 헤븐 시잉 헤븐 시잉 헤븐 시잉 헤븐 시잉 헤븐 미쳐 벗게 해줘 시잉 헤븐 시잉 헤븐 시잉 헤븐 시잉 헤븐 야구 서순하네 야구 서순하네 뒤지겠는데? 병번개 병번개 넣어도 퍼지 되나? 되겠지 병번개 비핌 딱댓 병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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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 말고 필요없는데 플렉스도 필요없네 빽 겁났 빽 겁났 빽 맞으면 터짐 빽 겁났 빽 겁났 빽 겁났 빽 빽 널 잽으로 죽이겠다 반응 참 30댐 잭 카운트다운 7 20방어 뭐야 이거 애매하게 좋네 좋네 애매하네 리듬헤븐 그들은 형 카운트다운 7 사 аб exhausted 분리 Rendez feeder hem 흠... 커피 많이 빡셀 것 같다. 루망했네. 오... 다 된다. 오 졌다. 오잉! 말이 리듬세상이지 리듬있게 조페네. 리듬이 퀄한 구타. 스크라쪼.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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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헤븐... 되게 좋네. 익驄fte 딸려줘. 언국가자 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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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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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답은 리듬 천국이었다 그 위자 나쁘진 않네 아니지 저게 유물이면 되게 좋지 카드면 무감각급인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좋다 리듬 천국 어디갔어 리듬 천국 어디갔어 다 봤지 오우 미친 흰민첩 러브리자드 어여 인공물 학살자 자 운동 신민첩삼개굴 쪄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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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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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내꺼운 하담! 어제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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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 좀 올릴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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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 안 먹었다... 개시개... 음... 12블락 저거라도 써야되나? 8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증 점 맞고 헛벌레한테 으더 맞는다 슥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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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드맵은 이 개사기네 답도 없네 둘 중에 하나만 발동되던거 두개 다 발동되는게 너무 좋다 어이 아 우주벨 어느정도 방어가 채워진거 같은데 저 저 이건 어차피 죽어가면서 해야될듯 잡맞고 방어력 많이 올라왔다 미쳐버린 흰민첩 냠 이 이를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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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꿈틀내며 피를 흘립니다 빨간색 파란색 디펙트의 라이벌인가? 그래서 얘가 디펙트보다 성능 좋은? 누가 더 좋지? 소리검이다 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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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펴고 어떡해 상방이 탑 탑 탑 탑 탑 탑 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롭 스톰프 강화하고 싶은데 강화를 못해. 리드맵은 크롭 스톰프만 갈겨도 웬만한 애들은 다 잡아. 정말 놀랍다. 리드미컬하게 심장을 조업해보세요. 미친 썩는... 미친 썩은... 미친 썩은... 미친 썩은... 미친 썩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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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속 15장 더 나오는 거 어딨지? 바다 한 번씩 써보고 싶은데. 아니 저거 말고요. 계속 15장씩 추가되는 거? 10장인가? 그거 없나? 공제된 온 돈? 됐다. 얼리버드. 3장 뽑습니다. 오... 이런 게 있네. 저 영... 광어도 안주는 홀로그램은 쓰레기 아닌가? 메트로놈. 메트로놈. 근데... 근데... 결국에 얘보다 리듬 창북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닌 말고...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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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それ. 레디. 레디. 이리 Namen fleet. 모든 적에게 12 데미지 파티 크래커 개사기 리드맵은 개사기 리드맵은 개사기 리드맵은 개사기 리드맵은 차기 리드맵은 개사기 리드맵은 개사기 리드맵은 음, 괜찮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홈런! 아 써봤나? 300 데미지 모드 잘 만들긴 했는데 아 써봤나? 아 써봤나? 2 아 써봤나? 사방 잘 만들었다 콩 튕기기 콩 치르기 끝